이제 완벽한 또 옴닉 조합 간다 근데 옵치가 이제 나이대가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 우리 바로 윗세대는 스타고 우리 세대는 옵치하는 것 같더라 아 이거 나가서 죽었어요 왜 왼쪽에? 머리 타고 있는데 얘 보험 잠깐만 실패 죽는다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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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혈 방벽은 그 타워 그 앞쪽에다가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포탑 포탑 위층에 2층에 2층에 포탑 점점 파악 점점 파악 포탑 포탑 나이스 왼쪽 시원 아냐, 덴지로 못 막아 린퍼 밖에 없어 내 뒤에 있어야 돼, 나 안 보여 내 타워가 저기 어딘지 알려줘 어... 디리퍼, 디리퍼 공연, 공연, 공연 방금 날아가는데? 안 돼, 안 돼, 못들어 시비틀고는 무적이지 못들어 사실상 무적 고고고, 다시고, 다시고 옆에 리퍼, 리퍼, 리퍼 위측에 망타야 돼 에이 쫌 개좋은데? 위도까지 있어가지고 다 보이는 거 흐흐흫 개좋네 뒤에 리퍼, 뒤에 리퍼, 뒤에 리퍼 안 보여 왔다 갔다 왔어, 숨었어 어어, 새끼야, 대가리에 면을 죽고 위도우 살렸다 뛰어있다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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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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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죽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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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제 어쩔 수 없었어 뒤쪽에 뭐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자르고 해놓고 나 부활없다 나 부활없다 파워 거친 중 어, 톡타이다, 도망가아 이건 다 먹자아 어어? 어? 꺼져, 밥새끼야 와, 땅끝 올랐어 아, 뒤졌다 국수구 뒤져버렸네 일단 조합 바꿔야겠다 이제 다시 뚫어야 돼 계속 업 어? 살릴게 어, 위도우 싸움 이겼다 노코헥스 힐 내가 어떻게 주냐 노코헥스 힐, 내가 어떻게 주냐 다시 싸워요 상대 내려지고 더 피할 수 있는 게 없네 날아다니는 게 없어가지고 아우 뭐야 오우 부터졌어 씨를 붙어봐 궁 있어 하트 아우 파워 파워 하킹 시풀 하킹 시풀 하킹 하킹 야 저거 액시야 봐 개꿀 밟네 저거에서 아... 둠핀하다 아아! 총 졌다 이거 바꿔야 되나? 14피는 믿고 그냥 계속 간다 2독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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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로 리퍼 뒤로 리퍼 리퍼 맞지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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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이겼다 이거 나 거의 궁 찾거든? 살렸다 살렸다 카메라 이겨 아 뒤졌다 밥때매 아 밥한대 뒤져버렸네 와 0.53m인데 못미나 이거 리퍼 밀면 리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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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지 리퍼 매일지 리퍼 아 매일까지 나와버렸네 오 이겼네? 어? 이겼네? 뭐야 누가 믿었어? 아 버린나 릴라릴라 야 다스름때문에 딜 존나 땡겼다 힐트 땡기고 릴라 안봐 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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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